한국국토정보공사 막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 대해 불구하고 모여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이준성 인사 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는 애국 가수 인호의 노래를 대장동 게이트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가수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물을... 그러면 제가 행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 관계로 모자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으시면 모자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지금 대국민을 사기를 치고 있는 이재명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보였습니다. 청수에게는 한마디 사과도 안 하는 그자가 대장동의 그분이 국민들 앞에는 눈물 쇼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화물을 활활 불폐화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강화물을 진정 찢어야 되겠습니다. 천하의 폐는 이재명의 사기 행각을 즉시 멈출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은 이재명에게 엄벌을 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화물을 오늘 찍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뜨겁게 오늘 지표를 뜨겁게 한번 달궈보겠습니다. 인호가수 아직 오셨습니다. 자 애국가수 인호가수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봉기 주십시오 봉기 이재명은 몸통인 걸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끊어내야 됩니다. 봉기합시다. 대한사람 대한 피를 보존하세 백장 군빈 여러분 여러분 대상도 설계 이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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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습출로 콩콩 묶어서 묶어서 검찰로 압송합시다 합시다 대한민국 권경찰 여러분 여러분 정의를 구현해 주세요 주세요 대한민국 무겁지대 대면은 대면은 여러분도 쪽방 찹니다 찹니다 국회의전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 제명해 주세요 주세요 이재명 끝까지 가다간 가다간 여러분도 끝장 납니다 납니다 이재명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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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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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아웃 아웃 이재명 아웃 아웃 지금은 동기할 때 지금은 동기할 때 지금은 투쟁할 때 지금은 투쟁할 때 지금은 다 없을 때 지금은 다 없을 때 대놓치면 나라 망한다 역사는 영영 한다 역사는 영영 한다 이재명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재명 을 구속하라 이재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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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 구속 이재명 아웃 아웃 이재명 아웃 아웃 제뿐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 해장동 설계 이재명 을 이재명 구속 줄로 뽕뽕 묶어서 묶어서 검찰로 압송 갑시다 갑시다 성관위 공무원 공무원 여러분 대북자가 대어 주세요 주세요 대한민국 국제국가 대면은 대면은 여러분도 실업자 됩니다 됩니다 대북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 정권교체 반드시 합시다 합시다 정권교체 실패하면은 하면은 우리 모두 개돼지 됩니다 개돼지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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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정권교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